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의 정확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즉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자 조금 이제 당일 해설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주중에 바쁠 것 같아서 주말을 이용해서 여유있게 심층적으로 분석하라고 그리고 또 자 이 시험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들 그리고 문항별 채점 서비스를 통한 정확한 정답률 자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자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2020학년도 수능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해 자 지금 해설 강의를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해설 강의를 하게 될 것은 이제 구간별로 해서 2024 즉 이 대입학 유형에 대한 거 물론 이제 전 문항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바 그리고 요지 이거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함의 추론과 주제 제목 이렇게 영어 선지가 주어지는 것들 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29번과 30번에서 이어지고 있는 어법성 판단과 어휘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자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3.1.4.2 구간에 있어서 최고 오답 유형들 역시 실제 작년 수능 또 금년 6월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별로 특화된 그러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률이 80%가 넘어가는 쉬운 문항에 대해서야 별로 변별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3.1.4의 구간에 있어서도 자 무관한 문장 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형답지 않게 상당히 쉬웠습니다. 정답률이 80%가 넘었고요. 자 그래서 그건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틀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총평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이 2019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난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적정 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가원의 주관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조금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경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 9월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의 난도와 유사하게 그렇게 출제가 된 상황인데 자 특히 이제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말도 어려워요. 해석을 봐도 틀렸는데 해석을 봐도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이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 그것을 자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올바른 방향성 적립 그리고 남아있는 동안에 확실한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로드맵을 갖추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2024 구간 들어가는데 자 좀 전에 되겠지만 20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고요. 21번에 함의추론으로 가는데 자 함의추론 같은 경우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행스럽게 자 함의추론에 대해서는 전부 다 EBS 교재에서 탈탈 털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수능 실감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에 다 출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비연계로 이렇게 등장을 했죠. 자 연계된 것에 대한 표시는 다 문항별로 이 PPT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률이 53%밖에 안 되는데 자 지금까지 나왔었던 함의추론과의 난도를 보자면 그 도대체 어려운 난도는 아니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가보면 지금 This is a cage model 하고 돼 있는데 자 물론 이제 함의추론이기 때문에 액면적 의미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액면적 의미가 뭘까요? cage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둬두는 우리를 가리키죠. 특히 이제 동물원 같은데 또 새 같은 거 관찰하기 위해서 새장 이런 거 우리는 cage라고 하잖아요. cage model이래요. 그런데 그게 That is difficult to defend 방어하기가, 옹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In a global world 자 이러한 국제적 세계화의 세계에 있어서 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indigenous or not 우리가 나와 있죠. 토착적이건 그렇지 않건 거냐 part of the same social fabric fabric이란 말이 원래 씨를 뭐 이렇게 엮어서 만든 우리가 섬유를 우리가 또 fabric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섬유 탈취제를 우리가 fabrics라고 하는 것도 fabric에서 나왔는데 결국 말하자면 구조죠. 구조. 그래서 똑같은 사회적 구조의 일부인 그러한 세계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함의추론에 비해서 쉬웠던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this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전 문장을 우리가 읽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전 문장을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부터죠. ideally 이상제로 볼 때 to some 자 some 뭘 가르치는지는 이제 또 직전 문장을 봐야 되겠지만 괄호를 쳐놨다는 얘기는 어차피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제로 봤을 때 there should exist ancient cultures 이러한 고대 문화가 존재를 해야만 한다라는 당연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고대 문화냐면 for modern consumers하고 자 의미상의 주어죠. 투부정사에 대해서 현대 소비자들이 gaze at 이런 말은 바라보다 응시하다. 자 바라보고 응시하거나 심지어 step into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고대 문화가 존재를 해야만 한다. while traveling or on holiday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보냈을 때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알겠죠? 고대 문명 고대 문화 이런 것이 말하자면 관광용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것은 그런데 뭐다 방금 얘기를 했었던 바로 자 고대 문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것이 토착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회 구조의 일부인 이러한 범세계적인 그런 세상에 있어서는 옹호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여기서 케이지마들이 가르치는 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휴가를 하거나 보내거나 아니면 여행 중에 잠시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고대 문명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얘기를 되겠죠 Preserving a past culture in its original form for consumption 이게 되겠죠 바로 직접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있잖아요 현대 소비자들이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잠시 동안이라도 여행을 하거나 휴가를 보내는 중에 들어가 볼 수가 있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Preserving a past culture 자 이 서술어를 프리저벌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Cage 마들이라고요 Cag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 안에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러한 원래의 서식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원형 그대로 동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형태로서 과거의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게 여기서 소비라는 것은 정말 돈 주고 구매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광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과거의 문화에 대해서 보존하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단 말입니다 Restoring local cultural heritage that have long been neglected 오랫동안 무시되어져 왔었던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복원하기 하는데 Restore란 말은 복원하다 복구하다 하는 이런 뜻인데 This가 가리키는 지지대 명사 바로 앞에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죠 명확하게 그 다음에 Limiting public access to prehistoric sites for conservation 보존을 위해서 그러한 선사시대의 유적지에 공공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자 여기서는 Cage model이라는 말이 또 역시 적합하지가 않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로 직접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Confining tourism research Confine 이란 말은 제한시키다 국한시키다 이런 뜻이죠 To authentic cultural traditions 관광에 대한 조사 연구를 자 authentic 이란 말은 뭐예요 진짜인 이런 얘기죠 진짜 문화적 전통들에 국한시키기 아니고 Maintaining a budget for cultural policies and regulations 문화정책들 그리고 규제들에 대해서 예산을 유지하기 전혀 동떨어진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었던 함의 추론 중에서 좀 쉬운 유형에 속했다 왜 그러느냐 방금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this라는 지지대 명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함의 추론에 대한 것도 추론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직전 문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잖아요 됐죠 자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오랫동안 tourism was seen as a huge monster 관광이라는 것은 거대한 괴물로서 간주가 되었어요 어떤 것이냐 invading the areas of indigenous peoples 그런 토착 부족들 민족들의 지역에 침입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introducing them to the evils of the modern world 자 그러한 토착 부족민들에게 토착 부족민들을 그러한 현대 세계에 그러한 악들로 도입을 하는 그러나 자 research as shown 연구에 따르자면 this is not the correct way to perceive it 이 턱을 키우는 건 당연히 관광이 되겠죠 자 관광에 대해서 인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장소들에서 관광객들은 아 웰컴 환영받고 그리고 토착 이 부족민들은 sea tourism 자 casp니까 간주하다죠 관광을 as a past moder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현대성 그리고 경제적 발전의 통로로서 간주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such development is always a two-etched sword 라고 나와요 two-etched sword 라는 것은 다른 말로 double-etched sword 한 말도 사용하죠 two-etched 라고 하기도 하고 double-etched sword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 측면을 다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자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often also means 또 뭐냐면 most often 아주 빈번하게 또 어떤 경우냐면 뭘 의미하냐면 the loss of traditions and cultural uniqueness 전통과 문화적인 독특함에 있어서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and of course there are examples of cultural pollution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도 있는데 문화적 오염 자 그리고 vulgarization 하는데 vulgar라는 말 자체가 vulgar하게 되면 이게 저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i, g, e 하고 이런 식으로 동사 전문서를 붙이게 되면 vulgarize 하면 저속하게 만들다 이런 일이 되겠죠 그게 명사형이야 그러니까 저속함 그리고 phony for cultures 가 나오는데 phony란 말 자체가 이 phony란 말은 fake예요 가짜란 뜻이에요 짝퉁 알겠지 그러니까 짝퉁 어떤 민속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도 존재를 하는데 the background for such characteristics 자 그러한 특징들에 있어서의 배경은 is often more or less more or less 하면 다소 이런 얘기죠 종종 다소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normative norm이라는 말이 규범인데 거기에 효용가 된 거야 규범적인 생각들인데 of a former or prevailing authenticity city 자 이전에 혹은 지금 현재 널리 우세한 그러한 사실성 진정성 이것에 대한 규범적인 생각들이기도 하고 별로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직접 문장에서 나와있는 그래서 이상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러한 고대 문명이 존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형용사식 수식을 받고 있었던 거죠 현대 소비자들이 바라보거나 아니면 여행이나 관광 중에 잠시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고대 문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고대 문명이라는 것은 자 케이주 마더 마치 우리로 되어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보존되어 있는 모델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 자 지금 같은 시대에 있어서 그런 관광의 어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의추론을 해결할 때 잘 출제된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를 다 읽어서 그런 함축적 의미에 대한 추론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19학년도 수능 이전에 평가원에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6월 9월에 이어서 실제 수능까지 나오면서 한 해 유형으로 자리 잡았잖아 그리고 이제 금년 6월에도 출제가 됐고 9월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사실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은 전부 다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우리 또 EBS에서도 이제 수능 완성에 자 그러한 지문들을 연계 출제를 했었는데 이번엔 평가원에서 봤을 때 이 함의추론으로 출제할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냥 이렇게 비연기로 출제를 했는데 자 우리 이 EBS 교제 연계 요제를 통틀어서 금년 EBS 교제에 있어서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문항은 전부 다 세디오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 6회분과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3회분 총 9회분 속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온다면 그거 말고는 출제할 것이 마땅치가 않을 정도요 자 참고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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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